산에는 자주 오세요? 매일 코스를 달려서 오늘은 이산, 내일은 앞산 매일 가시는 거예요? 하루에 두 번 거의 아침 저녁으로 개들이 심심해하니까 강아지들이랑 같이? 같이 가야지 그렇죠, 녀석들 덕에 산골살이가 덜 외로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멈추지 말고 얼른 가 자, 이번 산행은 산책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겨울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오, 요거를 치기네요? 요정도면 크게 힘들지 않고 켤 것 같은데 뭐 큰 대물도 흔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요걸로 한번 키워볼까요, 그러면? 그래도 땀이 안 얼어서 다행이네요 온난화 때문에 옛날 같으면 탁 덥지, 지금 이리로 갔네 그래도 꽤 굵네 나온다, 나온다 오, 굵다 자, 헬스볼이 나가십니다 오케이 술 쓰는 건 수민 씨가 다 하고 야, 친냄새 자, 점점 이제 모냥이 나옵니다 돌이 걸림돌이고, 진짜 걸림돌이네, 걸림돌 이런 돌은 주먹 마련 돌 여러 개 있는 거보다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켜면 이리 진도가 확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일단 움직여야 진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이야, 바위가 있어, 바위가 어우, 이거 하나, 둘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난만치 않다, 그거 형식아, 네가 좀 빼줘야겠는데 이거, 이 돌만 빼면 되거든? 자, 저작진까지 합류해서 힘을 모아보는데요 하나, 둘 하나, 둘 발은 힘이 만만치가 않아 들어야 돼, 들어야 돼 아이, 돌 하나 빼는데 지금 몇 명이 매달린 거예요? 와,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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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만 들어가면 될 수 있어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 오케이, 됐습니다 아이, 됐어, 됐어 아이 아으 자, 힘든 만큼 고기도에 놓고 있다가 묻어버리게 바위 많은 돌을 빼내자, 야, 땅 속에 뻗어있는 직불이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네 반갑다, 반갑다, 직뿌리. 자, 이거 숨을 수 있어요. 자, 이건 스태프분들. 어이차, 노나스들 드세요. 오디바리웩 챙겨오길 잘했네요. 숨 좀 돌리죠. 아, 땀 흘려서는 기가 막혀요. 또 이따가 먹어야 하니까 다 드시지는 말고. 단계가 확 들어가니까 힘이 팍 솟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오! 자, 우리 고생한 제작진도 한 모금씩. 감독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. 오디바리웩 먹고 충전했으면 캐던 거 마저 캐야죠, 그럼요. 식 캐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. 녀석도 기다렸다 지지 잤나 봐요. 좀 졸고 있어. 자, 승윤 씨 이거 팔아서 뭐 재산 삼을 것도 아니고. 끊으시려고요? 응, 끊으려고 그래. 요즘 아깝지만 이 정도면 뭐 간식 한참 만들지. 자, 욕심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. 자, 힘 봤다. 이게 여기 이만큼 더 달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. 이야, 이 식 캐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. 산삼 캔 것만큼이나 기쁩니다. 하이파이브. 향이 진짜 좋아요. 좋겠지. 지금 잘렸는데 물이 막 나오잖아요. 이야... 코가 뻥 뚫려. 으이치. 저기 이거 하느라고 땀숨 흘렸으니까 머리 좀 말리겠어요. 아, 느낌 있네. 자, 음료수도 한 잔 더 하시고. 아, 예. 어, 잠깐. 어, 저기 멧돼지가. 땡. 이걸로. 원상복구 하는. 자, 치킨 자리 다시 원래대로 마무리 잘해 줘야죠. 심지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